야야, 오우! 막 일어나 이제! 막 일어나! 어이구 잘하네! 또 일어나, 야! 한 번 더! 그렇지! 야, 되게 완벽한데 이제? 어이구 잘하네! 한 번 더, 신희교! 우와! 이거 진짜 방수로 쳐! 아익 잘하네! 한 번 더! 이제 쉽지, 일어나게. 일어나게 쉬워. 바로 못됐어? 저렇게 하면 안되, 자세가 틀렸어. 그럼 한 번 한거야? 고꾸라진다, 저거는. 중심 잡는거 봐 그래도 안넣어내고 오 발길 한번 차고 발길 한번 차고 와 오만 이봐 혐오 개끈로 봤네 거 confirmation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